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두 76의 루클립 레코드입니다. 이것은 포인터입니다. 파인은 아시피 그루스로 이름입니다. 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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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하여 밝고 그 깨달을 하여 낮은 곳에 관점을 보았습니다. 높은 곳에 관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입니다. 높은 곳곳에서 높은 곳곳에서 그리고 더 많은 것입니다. 긁어낸 것과 떠낸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방법이 없나요? but to test, I'm citing this old H.A.A.D.U. Look. This is H.A.D.U. 젠 메스톨 다나에 의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다나에 의사하셨습니다. 다나에 의사하셨습니다. 다나에 의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아직 먹었을까요? 다나에 의사하셨습니다. 당신의 음식을 먹었을까요? 다나에 의사하셨습니다. 다나에 의사하셨습니다. 당신의 음식을 먹었을까요? 눈에 의사하셨지 않습니까? 젠 메스톨은 언급적이었습니다. 젠 메스톨 장경에 의사하셨습니다. 젠 메스톨 보복에 의사하셨습니다. 젠 메스톨의 음식을 먹으며 젠 메스톨는 언급적이 필요합니다. 왜 눈을 없을까요? 보복이 말했습니다. 기업과 기업은 모두 blind입니다. 장경이 말했습니다. 보복이 말했습니다. 보복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화두입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먹으러 가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교수님들, 많은 사람들의 교수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젠의 뜻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화두젠을 연습했을까요? 이 세 교수님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두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화두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화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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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잘못이 되어있습니다. 잘못은 강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천국과 인간이 함께 흙에 빠져나옵니다. 다음은 젠멍크의 벌입니다. 아이돌아 drivers 아이돌아 speakers 아이돌아 포 라이 아이돌아 시에 트라이 아이돌아 아이돌아 인물을 만들으세요 인물을 불구해야 합니다 인물을 변호해야 합니다 인물을 결제로 인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queria 보러 답변 많은 것들이 하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일은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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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